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국제 스케이트장과 관련해 특정 지역을 지지한 바 없음에도 원주 시민을 불편케 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. 신교육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원주 시민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데 유감이라며 춘천에 있는 강원체육중고 외에도 빙상부 신설을 원하는 원주 등 도내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신교육감은 한 달 전 강원체육중고 빙상부 부활 의지를 밝히면서 춘천에 국제빙상장이 건립돼도 시간이 걸려 학생들의 전지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 한편 대한체육회는 오는 9월 원주와 춘천, 철원 등 전국 9개 국제 스케이트장 신청지를 현장 답사하고 10월쯤에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.